분석 대상 2번 파일을 열어보면 이전 강좌에서 만들었던 피버 테이블 목록이 보입니다. 그 안쪽을 선택해 보시면 피버 테이블 도구가 상황 탭으로 나타나고 우측에는 피버 테이블 필트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성된 피버 테이블 목록은 차트 형식으로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 부분을 보시면 이 도구 그룹에 피버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데이터 목록의 성격에 맞는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버 테이블로 생성된 목록이 차트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차트를 다루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크기를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을 보시면 일반적인 차트의 색 변경과 스타일, 레이아웃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을 보시면 커서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의 차트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 변경을 통해서는 이 차트의 다양한 색상으로 데이터 계열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파일 전체적으로 적용된 테마 구조가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컬러풀한 느낌으로 색 변경 예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페이지 레이하고 가셔서 테마 그룹에 색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적당한 색 구조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탭을 선택하시고 색 변경을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색상 배합 구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색을 바꾼 기본 색으로 그냥 놔두고요. 차트 스타일 역시 여러분이 입체감 있는 스타일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만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건지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피버 차트 안쪽을 보시면 성별과 연령대, 즉 이 피버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의 어떤 구성 요소가 나타나는데요. 이 성별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에 남자만 표기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평균 이메일, 그 다음에 최대가 캘린더 점수만 연령대별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여자분들의 어떤 점수들만 표기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모드 선택을 눌러서 모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연령대 역시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화면이 좀 잘려서 나와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20대, 30대만 설정을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필터 해제를 누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피버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피버 차트는 차트 고유의 디자인이라든가 특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피버 테이블의 강점인 소속 구조를 실시간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분석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